사투라 들어오시면 안돼요 1층으로 내려가시겠어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재밌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재밌다. 아, 감사합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팬사인은 안해요, 이제? 팬사인은? 팬사인은? 비타민 해야지, 비타민. 아, 감사합니다. 다행히 좀 찍어줘요, 나와서. 감사합니다. 뒤로 가세요, 이렇게 하시면 지분도 편리해도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경기 너무 잘해요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장문 좀 열어주요. 감사합니다.